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잘 회식하고 오다가 강도만 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험한 꼴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살해, 살인에 연루될 수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겪을 수도 있고 자, 인동살이 있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일, 3일, 8일 그 тобой 또ח례озможно 이전시간에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가 있었던 인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인동살이라는 게 있어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너는 인동살이 있어 이렇게 얘기 들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야 인동살이 뭐냐면요 내 윗대 조상의 업보를 이어받는 살 내 조상의 지은 죄 내 조상의 원지고 한진 업들이 자손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하필이면 그게 내 사주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좋은 건 아니죠 살 중에서 제일 더러워 안 좋아 근데 그 인동살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첫 번째 결혼 생활의 유지가 안 된다 두 번 세 번 또 가고 뭐 남편도 잡아먹고 남편도 뭐 안 좋고 여러가지 이제 풍파 여염집 여자들의 현모양차의 삶을 살 수 없다 두 번째 자식이 안 풀린다 처음에는 애들이 공부도 좀 하고 범생이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껌 씻고 애들은 애들대로 안 풀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하고 나랑 안 맞아 난 나가 살아야 돼 아무도 내 마음이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돈의 환란이 너무 많아 돈으로 인해서 좀 처음에 왜 오픈하면은 장사 되게 잘 되고 오픈발받고 막 1년은 갈코리로 돈을 긁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아먹어 뭘 해도 말아먹어 또 이제 하다못해 로또가 당첨이 돼도 나중에는 다 팔칵 풀려 그 다음에 인덕이 없어 사람들을 아무리 베풀어 줘도 내 사람이 없고 고독해 등에 칼을 많이 맞아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내가 노중의 홍해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잘 회식하고 오다가 강도 만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험한 꼴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살해 살인에 연루될 수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겪어요 안 좋은 거를 그래서 겁살 못지 않게 이 인동살도 진짜 어마무시해 근데 여기에서 인동살이 들으면 다 죽어야 되네 삶에 의욕이 없네 이러면 또 안 되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갓부로 사는 사람 연예인 중에도 있고 많은 의사 판사 검사들한테도 인동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인동살이 들어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던 신약 신강 그리고 신가물이 있어 인동살이 있는 사람은 신가물은 기본입니다 신기 신가물이 있기 때문에 윗대 조상의 연자재에도 나는 걸리는 거거든 직감 윗감 예감 선봉 대잡이고 이러한 것들에 파장을 타는데 신약일 경우에는 인동살이 곱하기 2배 2배로 흔들리죠 안 좋게 하락을 하지 신강인 사람은 이 인동살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사회활동으로 더 재미있게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얘는 약하고 얘는 강해 근데 인동살이 들어서 내 조상의 업보가 내려오는데 이 업보에서 장점을 이쪽으로 재해석을 할 줄 아는 거야 사주가 그래서 여기에서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 집은 같은 메뉴야 같은 순댓고기인데 이 집은 망하는데 이 집은 내가 봤을 땐 맛이 똑같아 도깅백깅이야 근데 얘는 엄청난 대박집이 되는 거야 근데 사주를 풀어보면 이런 살들에 재밌는 작용이 해 신약인 경우는 오히려 빙의환자 그리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집착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이 많이 이루어 반대로 신강인 경우는 그러한 집착이 한 분야의 쟁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인동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동살이 있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일, 3일, 8일 그러니까 달 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생일 날짜가 음력으로 1일이고 3일이고 8일이고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런 분들은 신약에 가깝고 그다음에 더 강렬하게 인동살에 정확히 태풍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정신병이나 집안에 대대로 장애자가 나올 수 있어 그 윗대에 죄를 지어 살생을 많이 한 조상 누구를 살해했던 조상 그다음에 내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조상 이 모든 조상의 업보가 대대손손 자손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근데 그게 날짜가 1, 3, 8이란 말이야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1일이고 나는 3일이고 그럼 부부가 다 인동살이 들었잖아 이렇게 된 경우에는 후유증이 뭐냐면 자손이 장애가 나와요 근데 신강인 애들은 의외로 어떤 분야에 집착을 하니까 그 똑똑한 머리와 신강, 자강이 발동을 하니까 의사 그 한 분야의 공부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니까 판검사,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의사, 판사, 검사 무언가의 박사 연구하는 거에서도 최고 퀄리티, 과학자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근데 반대로 신약일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 같은 집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학업적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1, 3, 8이 숫자를 가진 사람의 인동살을 선천적으로 타운하는데 그 부분이 부부일 때는 그렇게 극대화를 이루지만 벗어날 수도 있지 1, 3, 8의 인동살이 낀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9와 10라를 선택하면 됩니다 9는 완전한 숫자로 따지죠 수리학에서 우리는 그게 10만 생각을 하잖아요 짝수 아니에요 9는 다가오는 숫자와 버리는 숫자 상에서 완벽한 숫자라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우리가 손 없는 날이 9, 10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외우기도 쉬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1, 3, 8이지만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은 9, 10, 19, 20, 29, 30 이런 날짜의 생일인 사람을 만나서 세이브를 시키는 거지 이거는 돈 안 드리고 하는 거야 세이브를 시키는 거고 전문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갖고는 미약해 나는 좀 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인간은 홍익사상에 기원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일이 9일이고 10일인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도 나는 더 완벽해지고 싶다 할 때는 인동살을 푸는 살풀이 의식을 하고 조상가리를 하면서 조상님들 천도 대접 한 번 하면서 원지구 한 증거를 풀어내면 어우 그럼 좋지 잔치 쌍 벌려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고의 퀄리티에서 극대화를 시켜서 나의 인생의 문제점을 원활하게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동살 있다고 해서 죽고 싶다 그렇게 못난 생각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늘 신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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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